꿈에서 바퀴벌레는 강한 감정과 심리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상징적 요소로 꿈꾸는 이의 심리상태와 내면의 갈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퀴벌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하고 기피하는 존재로 인식되며 꿈에서 나타나는 경우 그 의미와 해석은 꿈의 상황과 꿈꾸는 이의 개인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퀴벌레 꿈의 의미와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바퀴벌레는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느끼는 생물로 꿈에서 바퀴벌레가 나타나는 것은 종종 불안과 스트레스를 상징합니다. 꿈에서 바퀴벌레가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이가 현재 직면한 문제나 스트레스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주로 어두운 곳에 숨어 있으며 발견되지 않는 곳에서 활동합니다. 이로 인해 바퀴벌레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이가 감추고 싶어하는 문제나 숨기고 싶은 감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직면한 문제를 외면하거나 해결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종종 무시되거나 간과되는 문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바퀴벌레가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이가 간과하거나 무시해왔던 문제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바퀴벌레가 크거나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이가 겪고 있는 문제나 불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큰 바퀴벌레는 꿈꾸는 이의 심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큰 상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꿈에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이가 감정적으로 위협받거나 공격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바퀴벌레가 공격하는 것은 꿈꾸는 이가 현재 직면한 공격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바퀴벌레가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장면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재산이나 자원을 침해당하거나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거나 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례 지시는 꿈에서 바퀴벌레가 자신의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이 투자한 자원이나 재산에 대한 손실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꿈은 그의 불안한 상태를 반영한 것입니다. 바퀴벌레가 꿈에서 집 안에 있는 경우, 이는 꿈꾸는 이의 개인적인 공간이나 사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집 안에 바퀴벌레가 나타나는 것은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불안이나 문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바퀴벌레가 사라지거나 제거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사라지는 것은 꿈꾸는 이가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을 찾는 과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사례 제이신은 꿈에서 바퀴벌레가 자신의 집안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꿈은 그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례 케이신은 꿈에서 바퀴벌레와 갈등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이 직면한 갈등 상황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꿈은 그의 갈등과 감정적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례 엘씨는 꿈에서 바퀴벌레가 자신의 물건을 파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자산이나 재산에 대한 손실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꿈은 그의 불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례 엘씨는 꿈에서 바퀴벌레가 공격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에 대한 공격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꿈은 그의 감정적 위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례 엘씨는 꿈에서 바퀴벌레가 집안의 어두운 곳에서 숨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문제나 감정을 숨기고 있었으며, 꿈은 그가 감추고 있는 문제를 상기시킨 것입니다. 바퀴벌레 꿈은 꿈꾸는 이의 심리적 상태와 감정을 반영하는 중요한 꿈입니다. 바퀴벌레는 불안, 스트레스, 감추고 싶은 문제, 그리고 개인적 위기를 상징할 수 있으며, 꿈에서의 바퀴벌레의 형태와 행동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꿈에서 나타나는 바퀴벌레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 상태와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 나오는 꿈 바퀴벌레는 현실에 봐도 끔찍하지만, 꿈에 봐도 끔찍하죠. 실제로 바퀴벌레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편함, 콤플렉스, 생명력 등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바퀴벌레 나오는 꿈은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것을 암시합니다. 바퀴벌레 알을 보는 꿈 질병에 걸려 오랜 시간 고생하게 된다. 바퀴벌레 약을 뿌리는 꿈 걱정거리나 근심거리가 새롭게 생긴다. 바퀴벌레 잡는 꿈 바퀴벌레는 정보 지식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퀴벌레를 잡는 꿈은 이러한 지식을 얻을 기회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바퀴벌레가 그릇이나 밥통에 가득한 꿈 사고나 재앙이 생기는 등 불길함 바퀴벌레가 날아가는 꿈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여성인 경우에는 스토킹하는 남자가 나타난다. 바퀴벌레가 도망가는 꿈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편한 상황으로 인해 시달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바퀴벌레가 득실득실한 꿈 수많은 걱정거리들로 소가리를 하게 된다.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바퀴벌레가 몸에 기어오르는 꿈 질병이 생기게 되며 이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병세가 악화된다. 바퀴벌레가 몸에서 안 떨어지는 꿈 자신의 건강에 질병이 생기거나 건강이 악화된다. 바퀴벌레가 밥을 먹는 꿈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병원 신세를 치게 된다. 바퀴벌레가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을 이것저것 먹는 꿈 집안에 도둑이 들어 물건을 훔쳐간다. 위장염, 위통, 12시장 귀양 등이 발병하고 증세가 오래간다. 설사, 이질, 간염 등의 질병에 전염된다. 바퀴벌레가 야채를 갉아 먹는 꿈 재산이 점점 줄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패, 시물수, 우한, 도둑 등이 생긴다. 바퀴벌레가 종아리를 물고 피가 난 꿈 생각지도 않은 재물과 돈이 생기고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 식사 대접을 받을 진초 바퀴벌레나 작은 벌레가 집안에 득실거리는 꿈 집안이 혼란스럽거나 이사를 할 일이 생김 바퀴벌레를 깨끗이 다 잡는 꿈 바퀴벌레를 깨끗이 다 잡는 꿈을 꾸게 되면 벌레를 모두 잡아 빈자루에 나오면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중요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바퀴벌레를 때렸지만 죽지 않은 꿈 부딪힐 수 없는 부더덕한 생각으로 고민할 일이 생길 징조 바퀴벌레를 먹는 꿈 사람관계,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돈독해지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된다. 바퀴벌레를 모두 잡아 봉지에 넣어 죽이는 꿈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런 세력을 소탕할 중요한 일을 맡게 되는 상황과 관계하여 일하게 된다. 바퀴벌레를 모두 잡아 자루에 넣는 꿈 정보를 수집하거나 어느 단체의 중임을 맡게 된다. 바퀴벌레를 보고 좋아하는 꿈 주변 사람 사이에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생긴다. 바퀴벌레를 잡아서 넣는 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심각한 스트레스로 시달리게 된다. 바퀴벌레를 죽이는 꿈 길몽으로 도움되는 정보를 얻거나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릴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바퀴벌레를 죽이는데 죽지 않는 꿈 바라던 일이나 성취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자꾸 장애물이 생긴다. 바퀴벌레를 청소기로 죽이는 꿈 자신이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지만 완벽하게 숨기지 못하고 곧 드러나게 된다. 바퀴벌레에게 물려서 피가 나는 꿈 생각지도 않은 많은 재물과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성공하게 된다. 그인을 만나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난다. 바퀴벌레에게 물리는 꿈 재산, 재물 등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손해가 발생하며 건강한 사람도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박소치나 그릇에 바퀴벌레가 가득한 꿈 불길한 꿈이다. 사과나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니 갑작스런 변화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식탁 위에 있는 음식물에 바퀴벌레가 달려들어 먹어 치웠던 꿈 각종 질병, 불청객 등으로 시달림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흉몽 이물 위로 바퀴벌레가 올라오는 꿈 재물에 손해를 끼치거나 빼앗으려는 사람이 나타나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다. 이물 위에 개미나 바퀴벌레 등 벌레가 많이 모이는 꿈 경제적 손실이 있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징초 주방에서 바퀴벌레를 잡는 꿈 앞으로 좋은 일거리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사업 제한을 받게 된다. 집안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꿈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 가족 중에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생긴다. 집안에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는 꿈 지금까지 오랫동안 노력하거나 고심했던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내어 주의의 부러움을 사게 된다. 큰 바퀴벌레를 잡는 꿈 직장인은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하게 되고 사업가는 하고 있는 사업의 성공으로 큰 재물을 얻게 된다.